첫째, 남. 반응이 왜 그래? 연인이 되어서 처음 관계를 맺을 때 항상 뻣뻣한 분들이 계시죠? 별다른 반응도 없고 몸을 움직이는 미동도 거의 없는 분들이죠. 섹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는 것인데 이럴 때 남자의 반응이 짜증을 낸다면 그 관계는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. 이럴 땐 오히려 다음엔 더 잘하자고 다독여준 것이 후에 여자에게 긴장을 풀고 호흡을 맞추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나중엔 서로 눈치 볼 것 없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. 둘째, 남. 휴지 좀 가져와. 너무 피곤할 때 관계를 맺고서 침대에 뻗어버리는 경우가 있죠. 그때 무심코 했던 말이 휴지 좀 가져와서 닦으라는 말이라면 어떨까요? 당연히 크게 싸울 수밖에 없으며 한동안 관계를 가질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. 남성의 이런 반응은 내 볼일이 끝났으니 뒤처리는 네가 하고 이만 자잘한 뜻으로 들림과 함께 자신이 정액받이가 된 것 같아 수치심까지 느껴질 것입니다. 만약 이런 남성분들이 있다면 관계가 끝난 뒤에 먼저 정리하고 한 번씩 파트너를 꼭 안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. 혹시 누군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섹스할 때 적극적으로 변하는 애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셋째, 여. 왜 안서? 첫 경험 때 너무 긴장을 하면 몸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. 심장은 빠르게 뛰는데 이상하리만큼 밑은 차갑게 식어가는 경우가 있죠. 떨리고 흥분은 되는데 좀처럼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남성에게 이 말은 큰 상처가 됩니다. 이럴 땐 느긋이 기다려준 것이 굉장한 에티켓이며 나중에도 두고두고 남자가 고마워할 상황입니다. 실제로도 많이 있는 일이고 남자가 더 당황할 수 있으며 사소한 말장난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자라면 공감할 것입니다. 넷째, 여. 벌써? 많은 남성분들이 관계를 하는 스타일은 제각각 다릅니다. 특히 첫 타임이 짧은 편인 남성들은 잦게 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, 세 번째를 반복할수록 더 즐기게 되는 스타일이 많습니다. 이 상황을 늘 새로운 연인과 만나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는 일일이 설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직접 느끼는 수밖에 없는데 그 처음이 항상 곤욕스러울 때가 많죠. 그 표정, 그 눈빛, 그 소리까지 물론 후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고 난 뒤에는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한 일이 되었지만 처음엔 여자가 이런 말을 하면 남자는 당연 상처받기 마련입니다.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타면으로 초대합니다.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러브 지속적인 에너지 오르가즘 타면으로